점심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미국 뭐라고 하던데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고 다육이도 이쁘게 잘 키워놓으셨네 꽃을 좋아하고 잘 키우시는 분이네 토마토 산 좋은 편 이라이 US 얍 무화과도 둘개나 열었고 우미 잡아 가 가사 언니 빨리 걸을까? 오미자 햇빛이 반사되서 색상이 이쁘게 안나오네 오매나 군자란 열매가 이렇게 열리네요 군자란 열매 꼭 피고나서 열매 열은거래요 군자란이 이렇게 큰데 군자란 열매 어머나 엄청 많이 열었네 이쁘네 수도꼭지도 이렇게 달아놨구요 어머나 이렇게 이쁘죠 어머나 콩팬 뒤에 열매가 달린거래요 근데 열매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거도 달렸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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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많이 열렸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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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아 버섯 생년월 문지 버섯 이라고 나라요 문지 버섯 꽃 같아 꽃 숙소 아 싸? 원래 쓴거야 이게 영지차에요? 영지 써요 딴거는 쓴게 약이요 뜨뜰하면서? 네 딴거는 밍밍이고 이게 버섯주로 버섯요리인가 보죠? 버섯 멀리서 오는거구요 버섯은 여기 차 다음은 5천원씩 하는건데 아 그래요? 난 처음 봤어요 문조란씨 식사하러 왔어요 버섯집에 다닙니다 여기 저기